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 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기준을 담은 4.3특별법 1부 개정안이 다음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데요. 제주를 찾은 여야 인사가 4.3 해결에 한 목소리를 냈지만 미묘한 온도차를 보여 최종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내 경선 후 칩거하던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주 4.3 평화공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경선 이후 자신을 도와준 분들께 인사를 드리는 일정을 소화하려 제주에 왔다고 밝힌 이낙연 전 대표는 4.3 위령재단에 참배하고 유족들을 만났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4.3 피해 보상 근거를 둔 특별법 개정이 문재인 대통령 재임 중에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지켜봐준 유족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유족들께서 큰 마음으로 수용해 주셔서 그런 보상의 실행 또한 큰 어려움 없이 진행될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차질 없이 진행이 돼서 이제는 4.3이 역사의 한 페이지로 잠행 중 어제 제주의 모습을 드러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제주를 떠나기 전 언론과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제주 4.3에 대해 동백꽃을 다신 분들의 한을 풀어주겠다는 자신의 입장에 윤석열 후보도 동의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과거 대법원 판결에 근거해 희생자 8천만 원, 배우자 4천만 원, 자녀 800만 원과 형제자매 400만 원을 지급하는 일명 8484안을 들며 중앙당의 의견을 건의하라고 지시했다며 특별법 처리를 앞두고 활발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과거 대법원 판결을 기준점으로 삼아가지고 시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소위 8484안이라든지 제주도당에서 건의하라고 제가 지시했습니다. 보상안을 놓고 여야가 미묘한 온도차가 느껴지는 가운데 오는 9일 본회의 의결을 앞둔 4.3특별법 일부 개정안 처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내년도 제주도 국비 예산이 당초 예산보다 127억 원 늘어난 1조 6,800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 가운데 4.3 희생자와 유족 보상금으로 1,810억 원이 반영됐고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에 50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또 제주 순환자원 혁신 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 용역비 5억 원과 해녀 탈의장 시설 지원 사업비 18억 원이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한편 제주 제2공항 사업 추진과 관련한 예산 425억 원도 확정됐습니다. 제주에서는 오늘 오후 5시까지 코로나19 확진자 21명이 발생했습니다. 제주시 초등학교 집단감염 관련 확진자가 5명 추가돼 연관 확진자는 32명으로 늘었고 제사 모임과 여행 모임, 천안교회 집단감염 확진자도 각각 1명씩 늘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와 같은 항공편으로 입국한 뒤 제주에 온 접촉자는 3차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도는 다음 주부터 현재 12명인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8명으로 제한하고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도 16개 업종으로 확대합니다. 제주 동물테마파크 사업 찬성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업자 대표와 마을 전 이장 등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들은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김항석 기자입니다. 조천읍 선의리리 전 이장 정모 씨와 동물테마파크 서경선 대표 이사 서모 씨가 함께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정 전 이장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동물테마파크 사업 추진에 유리하게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사 서모 씨로부터 1,8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전 이장은 받은 돈을 아들 명의 계좌에 거쳐받는 등 돈을 숨기려 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 마을 주민들로부터 소송을 당하자 사업자에게 변호사 선의료 950만 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사 서 씨는 정 전 이장에게 여러 차례 돈을 건넨 혐의로 사업자 대표 서경선 씨는 이를 지시한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사업자 측 변호인은 정 전 이장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돈을 빌려줬을 뿐 청탁을 한 적이 없고 변호사비 대납은 상생협약 차원에서 제공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가 다음 달 2차 공판에서 정 전 이장에 대한 증인 신문과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하며 첫 공판이 끝나자 서경선 대표는 기자들에게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서둘러 법원을 떠났습니다. 한편 첫 공판이 시작되기 전 법원 앞에는 동물테마파크 반대 주민들이 모여 사업자에게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시에 착오적인 동물원 사업 추진을 위해 전 이장을 금품으로 매수하고 법률 비용까지 대납하는 등 조직적 불법으로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또 서경선 대표와 서모이사가 반대 주민들을 피해 변호사 대기실로 들어가자 주민들은 사업자들에 대한 특혜라며 항의하는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오늘 제주도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큰 추위 없었는데요. 주말에도 비교적 온화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밤사이 찬 북서풍이 불면서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3, 4도 떨어져 쌀쌀하겠습니다. 낮부터는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활동하기 무난하겠는데요. 큰 일교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요일에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는 비구름의 영향을 조금 받겠습니다. 해안 지역에는 오전까지 가끔 비가 오겠고요. 기온이 낮은 중산간 이상 지역에는 빛 또는 눈이 예상됩니다. 현재 내린 눈이 얼어 산지와 산간도로 곳곳에는 빙판기로 예상되는데요. 주말을 맞아 산행 계획하시는 분들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일 지역별 날씨입니다. 내일은 중국 상해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 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오늘보다 3, 4도 떨어지겠는데요. 북부지역 7도, 남부와 동부지역 6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한낮 기온은 북부와 남부지역 14도, 동부지역은 1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현재 제주도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 오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물결이 4미터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한편 다음 주 화요일까지 대기주에 의해서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인데요. 만조시 침수 피해 없도록 저지대에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평년 기온을 보이면서 큰 추위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는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을 앞두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토크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이번 콘서트에는 학생과 학부모, 이성문 제주도 교육감과 김영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팀장 등이 참석해 고교학점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질문과 답변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콘서트는 모레 오전 8시 5분부터 제주 MBC 텔레비전을 통해 재방송되며 제주 MBC와 제주도교육청 유튜브 채널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관련 신고가 크게 늘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10월 21일 스토킹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관련법이 시행된 뒤 한 달 동안 신고 88건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법 시행 전인 지난 1월부터 10월 20일까지 93건이 접수된 것에 비하면 1부 배 넘게 증가한 것입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25건을 입건하고 재발 우려가 있는 19건은 접근금지 등 긴급 응급 조치했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달 23일 제주시내 한 음식점에서 동료에게 술병을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로 입건된 해경직원 50대 A씨와 지난달 5일 술에 취해 주차된 차량을 훼손한 혐의로 입건된 30대 해양경찰 B경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0일 제주시내 아파트 단지 주변에서 술에 취해 차량의 문을 열려다가 절도 미수 혐의로 입건된 해경 B경장에 대해서는 자신의 차량을 찾으려 했다는 진술 등에 따라 범죄 목적으로 보기 어려워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층간소음을 일으킨다며 위층에 살던 초등학생을 흉기로 위협해 구속된 30대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제주시내 모 빌라 주차장에서 위층에 사는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